무슨 이야기인데 밖으로 불러내? 응 어서 와 박선생 오해하지 말고 들어 최근에 시야 흐려진 적 없어? 비밀번호 기억 안 나거나 혹은 옷을 이상하게 입고 나오거나 또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래? 우리 검사 한 번 해보자 뭘? 무슨 오바야? 그런 일 있었어도 우리 나이에 깜빡 안 하는 사람도 있어? 그런 얘기 아니야 뭐가 아니야? 나 병력 없었어도 이런 소리 할 거야? 너 오전에 김민우 환자 오더 두 번 내렸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지난번에 약속 잊어버린 거 말해줘도 너 기억 못 했어 어제 인사시킨 우리과 인턴에 오늘 인사 봤더니 너 똑같은 말 했어 처음 보는 얼굴이네 예쁘게 생겼다 인턴이 한둘이야? 그럴 수도 있지 박선생 나 들어갈래 박선생 선영아 내가 겁나서 그래 안일한 거 확인하고 싶어서 알겠어 나 안녕 네, 그쪽에서요. 그럼 한 번 뵙죠. 네.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아들 따로 만나는 여자 없고 이슬양 만난 후로는 다른데 선도 보인 적 없어요. 여보세요? 응, 이모. 바쁘니? 아니, 점심 먹으러 가는 길. 얘기 좀 하려고 너랑. 잠깐만. 네. 여기 찾으신 차트요. 여보세요? 고마워요. 이모? 이모? 이... 하... 이모 갑자기 바쁜 일 생긴 거? 끝나면 아무 때나 전화 주세요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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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문에 대답하는 건 아네. 멍청한 소리 하는 거 싫어. 다른 검사는 내일 밤에 다들 퇴근한 후에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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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야 내 사랑아.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. 미친 듯이 울었어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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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다녀올게